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장님 판매한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팔레온 고문사 명구적 임대차와 임차권 등기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6월 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20904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원고는 임차인으로 판정이 됐죠. 원래는 자기가 매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매는 인정이 안됐고 임대차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임차인이 되고 피고는 임대인이 됐습니다. 파악이 환송돼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금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이건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라고 다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예비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영구적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그 임대기간을 영구로 한 내용의 임차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청구한 거죠. 문제는 이게 결국은 임차권은 채권인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임대차의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죠. 임대차의 본질은 기간과 차임이 되겠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을 영구적인 임대차라고 해서 그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구적인 임대차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 651조에서는 경고한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등을 제외한 임대차의 조속 계약을 20년으로 제한하는 종전 민법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6일 날 651조의 입법 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고 하면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능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수익권능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사용수익권은 모두 포기하는 것 이거는 물건법정주의상 새로운 물건을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건 금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 임대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임대인에게는 의무적으로 임대기간이 영구적이지만 임차인은 기간에 적합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 따라서 이거는 채권적으로 가능하고 그러므로 영구적인 기간에 한하는 임차권 등기도 받아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물건은 영구적 사용권능을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물건법정주의하는 민법의 독특한 원칙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나 채권적으로는 특정인에 대해서 영구적 사용권능 처분 그러니까 포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정인에 대해서 한해서는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물을 처분한다면 범죄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사건의 경우 영구 임대차가 등기가 된다면 사실상 임대인은 영구적으로 사용 권한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임차인은 영구적으로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임차권이 아니라 전세권이라든지 다른 지상권이라든지 이거는 영구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하면 영구적 사용권능 폭이기 때문에 물건법정에 반하기 때문에 하지만 채권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임대인, 임차인이 계속 무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좀 이상한 거죠. 임차권은 무한대가, 영구적 포기가 가능하고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원심은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 임대차 즉 영구적 임대차라는 거는 결국 영구적 사용권능 포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원심을 받고 대법원은 특정인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등기가 되면 대항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과연 특정인에 대해서만 포기한 건가?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원심이 더 타당할 수 보이는데 어쨌든 대법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구적 임대차도 가능하다. 즉 특정인에 한해서 사용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거나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현재 대법원 판례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